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기술사 도전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기술사 장난이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어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작도 안해봤잖아요 그죠?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Just Do It 한번 도전해보세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 도전하기 힘든 이유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 할 거예요 과연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지 그러면 합격하려면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될지 그죠? 소주 1차 2차 3차까지 다 먹으면서 이 시험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단계별 어떻게 단계별로 학습을 하면 시험에 좀 어떤 암기력이라든가 그 다음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사 시험에 도전하기 힘든 이유는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합격하면 과연 언제 합격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앙드레지드의 좁은 문 있지 않습니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합격할 수 있어요 순서대로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한 순서대로 됩니다 열심히 열심히 안 하면 안 돼요 진짜 바늘로 허벅지 꼭꼭 찌르면서 해야 됩니다 인내력을 갖고요 여러분 여행도 가고 싶잖아요 그죠? 뉴스도 보고 싶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징어 게임 드라마도 보고 싶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 유혹을 그래서 여러분 이 기술사를 합격하려면 이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해야 돼요 건설안전기술이든 시공이든 건축시공이든 토목시공이든 구조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떤 낙방이 계속되고 몸과 마음은 지쳐가고요 합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힘은 빠지고 자신감 떨어지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유는 이게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직선적인가요? 아닙니다 단계별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학습방법을 어떻게 해서 시간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 스포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여러분 노하우를 가지고 공부에 접하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재미나요 그래서 체계적인 학습과 지속적인 기억력 기억력을 유지시켜야 돼요 계속 2년 동안 합격할 동안 3년이면 3년 동안 그러나 3년까지 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마음 자세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할 수 있다 can do it 이 마음 자세를 가지고요 정말 고린할 때까지 집중 그 다음에 열정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어떤 정신력을 가지고 오징어 게임 드라마는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실컷 보잖아요 먼저 해야 될 것 또 암기력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비법 주변에 기술사 학교 간 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요청하세요 저도 물론 가르쳐드리지만 주변에 많은 분들의 여러 노하우를 배우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러면 잘 가르쳐 주셔요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결정적인 스포트 마지막 한 달부터는 어떻게 준비해 가지고 우리 수능 100일 기도 하잖아요 어머니들이 올라가 가지고 그렇죠 마지막 스포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하시면 여러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계별 학습 방법을 어떻게 할까 한번 고민해 보죠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답안지를 작성하는데 예를 들으면 답안지 딱 펴놓고 그렇죠 뭐부터 쓸까 벌써 이렇게 하면 땡입니다 땡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지를 딱 받자마자 머리에는 대제목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딱 정렬이 돼 있어야 돼요 이 정렬을 댄 상태에서 그냥 100분 동안 써야 됩니다 집중해서 그래서 시험장에서 이 순발력을 발휘하려면 그 약자가 최고의 무기예요 이 암기력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은 약자가 최고의 무기다 그리고 이 약자를 미리 암기해놓고 공부 지금 시작하신 분 약자부터 하세요 약자부터요 해놓고 시작하면 여러분은 자신감을 얻습니다 자신감을 얻고 시험장에서는 순발력이에요 바로 약자에서 터놓으면서 그냥 바로바로 적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습효과 이 현저하게 차이 난 학습효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약자가 그럼 어떤 약자냐 시험 어떤 대제목부터 해가지고 그런 약자를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그런 약자를 가지고 시작을 하면 속도도 빨라요 2년 걸리고 1년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그래서 이 약자는 출퇴근 시 또 자가용에서 취침 시에 MP3 가지고 계속 들으세요 MP3 좋잖아요 저는 삼성 거 쓰는데요 핸드폰 핸드폰에 넣어놓고 취침 시간에 1시간 놓고 자는 거예요 그럼 1시간 후에 자동으로 꺼져요 그 다음에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났다 그럼 또 1시간 맞춰놓고 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들어가요 거의 열심히 하면요 여러분 한 달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노력 두 달 걸리면 어떻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집중해서 암기하면서 어떤 그 대제목 전체적인 그 대제목의 시스템이죠 이 구성에 대해서 한번 좀 신경을 쓰면서 대제목 같은 경우 특히 개요하고 매진말 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까다롭고 어렵고 힘들게 생각해요 그러나 전혀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런 방법도 제가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자를 하면서는 2단계를 위해서 개요와 매진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그 챕터별로 공통사항이 잡힙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매진말 그 다음에 개요를 만드는 거예요 2단계 그림에서 문제점 등을 찾는 연습을 하자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 공법 특징이라든가 시공시 유의사항을 글로 그냥 막 안개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림을 펼쳐놓고 그림을 생각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이런 내용에 문제점 원인 대책 있는데요 문제점과 원인은 같아요 원인과 대책은 반대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서로 연관되어 있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현장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것을 정리해보려고 노력은 안 했어요 그렇죠? 머릿속에는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답안제 정리해보는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틈틈이 메모를 하면서요 이런 메모된 노트를 정리를 해서 자기만의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50펀치, 30펀치 노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보시고요 이해력과 기억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그렇죠? 글을 읽어가지고 암기할 생각을 하지 말고 글을 보고 그림을 보면서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도구로 그림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림을 보고 자꾸 그림에서 문제점 원인, 특징 시공시 유의사항을 캐내려고 노력을 하세요 거기에 문제점 원인, 대책, 특징 다 있습니다 그림에 그래서 그림으로부터 노트를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고 밤에 공부하잖아요 저녁에 막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필기된 메모장이나 노트를 다음 날 아침에 꼭 보세요 기억력 유지에 좋고요 오래갑니다 생각하는 연습은 여러분 글을 보고 답안지를 보고 문제점을 보잖아요 그러면 글을 보고 그냥 암기부터 하려고 해요 그러지 마세요 암기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림을 보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연습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림을 떠올리면서 그림에서 답을 찾는 습관을 기른 겁니다 그래서 대제목과 약자의 3단계에서는 약자와 대제목이다 그림을 같이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400분 시간이 유수와 같이 흘러버리죠 그냥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답안지에다가 연습하실 때 그 답안지 연습지에다가 그냥 가득가득 채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쓰시고 빈 공간에는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하시고 대제목을 미리 정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개유종문 특순식품 개맷 이렇게 했는데 개요 제 유형 그 다음에 종류 사고 종류도 있고 공법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문제점 특징 순서 시공시 유의상 품질관리 계층 매진말 이렇게 저는 머릿속에 항상 넣어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나오면 여기에 의해서 풀게끔 만들어놨어요 저는 그렇게 했고요 여하튼 지금 머릿속에 넣으세요 노트 정리할 때 이 순서에 의해서 적으려고 하시고요 그래서 노트 정리는 최종 노트가 나올 때까지 여러 번 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노트 같은 경우 처음에 하실 때는 전 부분을 다 쓰려고 하지 말고 반 이렇게 잘라놓고 여기다가 한 문제 두 문제 이런 식으로 작성하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철해놓으시고요 그래가지고 대학 노트 한 권 나올 때까지 마무리하는 거예요 대학 노트 한 권 두 권 됐으면 한 권 나오도록 더 마무리를 하세요 그러는 과정에서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노트를 100번 보는 각오로 공부를 하면 합격입니다 그래서 시험 전일에는 약 한 700문제 정도 되는 것을 한 4시간 만에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독파할 수 있으면 합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기술사 시험을 너무 깊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아는 상식에서 어느 정도 공식 약자 숫자 이런 걸 가지고 한 1000문제 정도 보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관연도 문제 전체를 다 보면요 관연도 문제에 나온 것들을 공통된 거 공통 빼고 한 번씩 다 보시면 첫 문제 될 겁니다 그 정도를 머릿속에 넣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암기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각하는 연습 그 다음에 그림 생각 약자를 해가지고 순발력을 키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는 파이널 스폿 하는데 전체 노트 전체 줄이장창 막 써요 아휴 지쳐요 지쳐 그러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A4 있지 않습니까 거기 2분지를 만들어가지고요 반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채워넣는 연습을 하세요 글자를 그 다음에 이게 되면요 4분지의 키워드 중심이에요 키워드 중심으로 중심으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칸이 좀 넓어가지고요 이러다 보면 좀 적게 들어가서 글씨가 너무 적게 돼가지고 저는 고교생 수학 노트 4등분을 자르면서 마지막에 했어요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합격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열정과 노력으로 700문제를 4시간 만에 독파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합격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파이팅